그냥 코 고는 소리가 나르고 어떤 때는 나도 들릴 때가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숨이 막을 것 같아서 옆으로 항상 자면 그거는 못 느끼고 그냥 이렇게 잤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요즘에 매일 거의 막 꼬리로 이렇게 고여서 이렇게 잠을 두세 시 정도 이렇게 깨면 잠을 못 자요. 무서워가지고 이제. 그래서 앉아서 이제 텔레비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제도 밤에도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뭔가 그러다가 언젠간 TV에 보니까 코고리가 그냥 방치를 하면 뭐 돌연사도 있다. 그러니까 가서 검사를 뭐 해 봐야 된다. 이렇게 TV에 어떤 미사 선생님 나오셔서 얘기를 해서 그게 어제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게 코고리 때문에 그런가. 그리고 아 그러면 병원을 가서 한번 검사를 나도 받아 봐야 될까 보다. 그리고 어느 병원 이게 잘 보나 한번 볼까. 그리고 구글을 눌러가지고 코고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코고리를 때에서 쭉 나오는데 뭐 여기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서울대병원에서 이렇게 같이 뭐 해 셔가지고 뭐 개발을 하셨다고 그러면서 항상 두세 시간을 그냥 그것만 봤어요. 선생님 나오시는 말씀 뭐 이렇게 뭐 동영상 그거를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 새벽에? 네. 제가 거의 새벽에 잠을 못 자요 그렇게. 한번 그렇게 했으니 막 깨고 나면 여기가 이 왼쪽에 막 심장하고 막 다리까지 막 아프고 막 머리도 막 아프고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앉아서 텔레비 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밤을 거의 세울 때가 이제 많은 거예요. 여섯시나 일곱시에 또 이제 잠깐 한 30분 정도 잠들고 막 이렇게. 그렇게 매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뭐 때문에 그런가서 어제는 이제 아 그러면 심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코 꼬리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게 이렇게 읽어보니까 내가 그 증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전화를 한번 드려봐야지. 그리고 전화를 드린 거예요. 오늘 새벽 일이네요 그게? 그게 오늘 새벽 일이에요. 맨날 그래요 요즘에. 진작에. 몰랐죠. 아이고 했어야 되는데. 코 꼬리 때문에 이런 거는 전혀 모르고. 그냥 한 40대 후반부터 코를 좀 골아서. 친정어머니도 그러니까. 그러다 뭐 그냥 88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 가셨으니까. 나도 그냥 그럭저럭 그러는가. 다음번에 이랬고만 말았어요. 이게 수면 무호흡의증인지. 뭐 코 꼬리 때문에 그런 게 있는지. 막 이런 거였어요. 심장 때문에만 그런 줄 알고. 맨날 심장만 아프니까 그냥. 저희 어머니도 그러셔가지고. 네.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냥 그냥 양만 이만 그런지. 양만 예. 막 호전되는 것도. 네. 호전되는 게 점점 심해져요 이게. 양만 보자 경험이지. 응. 양 머리도 너무 아프고. 일어나서 다근혀나면. 왼쪽 머리가 내가 그냥 막 아프고. 심장이 막 아프고. 다리까지 막 아프고. 응. 기운이 하나도 없어. 삶이 왜 사나 싶은 게 가지고 그냥. 어젯밤에 이제 그냥 보고. 안 되겠다 오늘. 빨리 가서 좀. 응. 그럼 녹음해 오신 것도 없겠네. 녹음한 건 없죠. 옆에서 보셨을 때는. 네. 얘는 이제 내가 심장이. 의사 선생님이. 심장이 안 좋으니까. 항상 옆에서 누가 같이 자라. 돌연소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심장은. 항상 그러셔서. 얘를 항상 옆에다 재우고 같이 자긴 해요. 이게 잠은 몰라요. 근데 안 자고 싶다. 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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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잠은. 어쩌면. 깊은 잠은. 그러니까 소리가. 큰 사람들은. 오히려 옆에서 시끄럽다고 해서 알게 되는데. 네. 소리가 자꾸 그냥. 그냥 자면 소리가 크악 지요. 바로 자면. 근데 숨이 컥컥 막힐 것 같으니까. 못 자요. 바로. 옆으로 그냥 자니까. 계속 옆으로. 계속 옆으로 잤어요. 한 십몇 년을 지금 계속. 협심증 들리고 나서부터. 계속 옆으로 잤어요. 바로 잔 적이 없어요. 바로 자면. 칵 막혀가서 숨이. 그냥 죽을 것 같으니까. 옆으로만 항상.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잤죠. 주로 왼쪽으로 또 많이. 이렇게 잤어요. 따님 있어요? 예예. 따님도 좀. 있지 않아요? 얘도 코를 골아요. 턱이 좀 작으셔가지고. 두 분이 많이. 턱이 작은. 그 원인으로 인해서. 네. 턱이 작은 만큼. 기도가 좁으니까. 그래서 조금만 막혀도. 심하게 막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누워서 자면. 향을 이렇게. 뒤로 가거든요. 근데. 이만큼인 사람이. 이만큼 줄어들으면. 뭐. 그런가 보다 자는데. 이만큼 밖에 없는 사람이. 이만큼 줄어들면. 심각한거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막. 입이 항상 말라가지고 있어가지고. 밤에. 옆으로 자도 그래요? 예. 옆으로 자도. 응. 입이 말라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이 소변을. 밤에 하여튼 서너 번씩 봐야돼요. 요실도 많이 있는지. 그렇다고. 한 시간에 한번 갈 때도 있고. 두 시간에 한번 갈 때도 있고. 그래서 항상. 밤에 하여튼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응. 소변 때문에도 못 자지. 숨막혀서 못 자요. 숨막혀서도 못 자지. 그러니까. 이 삶의 질이. 이렇게 살아서. 이게 뭐하나. 이게 뭐냐. 맨날. 그게 보통. 그러고 잠자고. 그러고 나면. 다음날 맥을 못 주고. 다음날에는 이제. 집에서 이제 있으니까. 또 낮에는 좀 자는거야. 잠깐씩. 잠깐씩. 낮에. 응. 그러면 또. 밤에 잠자는게 또. 이제 있지 않아요? 낮잠을 많이 자면. 많이 자면. 밤에도 또. 어떤 때는 잠이 안 오기는 하지만. 어떻게 또 일하고 그러고. 집안일하고 그러면. 또 잠이. 오는데. 머리가. 자려고 하면. 그런 꿈을 꾸고. 막. 꿈이야. 잠이 안 들어가. 깊은 잠이. 그래가지고. 맨날 꿈인데. 누구랑 어딜 가는데. 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 계속 얘기를 하는거야. 꿈속에서. 근데 실제로도 말을 해. 어떤 때는 말을 해서. 말을.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서. 언어는 아닌데. 말을 하는 것처럼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얘가 깨워. 어떤 때는. 금방 말을 하는 거를. 이게 어디가 잘못된 건가. 호골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기도가 협착되면서. 숨이 잘 안 들어가니까. 그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 소리가 난다는 거는. 어쨌든. 숨이 잘 안 쉬어진다 하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더 심하거든요. 숨이 안 쉬어지는 정도가. 상당히 심한 상태가 되면. 뇌는. 네. 숨이 안 쉬어지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 위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뇌가 잠을 못 드는 거라. 언제든지. 숨이 막히면 깨야 되니까. 깊은 잠을 들었다가. 이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또. 졸리면 또 자거든요. 졸리면 또 자요. 그럼 그때. 숨이 막히면서.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요. 산소가 줄어들면. 뇌가. 산소가 부족하니까. 빨리.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라. 하고. 심장한테. 명령을 내리죠. 그럼 심장에. 잘 때 팍 뛰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깨고 일어나잖아요. 심장이 막. 그때까지도. 어떻게 이렇게. 우리 어머니랑 비슷하고. 모르겠다. 그래요? 그게 원리가. 산소가 부족하니까. 심장을 막 뛰게 했어. 심장이 막 아파. 뜨겁두겁두겁두겁. 그러니까 밤에는. 심장도 좀 천천히 뛰면. 쉬어져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제. 심장이 과로. 예. 되는 거예요. 심장이. 혈액이 충분하게. 얘도 공급을 해야. 열심히 잘 뛰는데. 심장이 뛸만한 산소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부족한 상태에서. 뛰으려니까. 힘드니까. 자꾸. 쥐가 나려고 하는 게. 쥐도 많이 나요. 이 다리. 발가락이 있는데. 그러니까. 남쪽 발가락이. 혈액이 부족하면서. 생기는. 순환장애. 오그라다가. 쥐가 나가지고. 심장도 그런 상황이 된다는. 혁신증이라는 게. 결국은. 심장이. 오그라드는 느낌. 예예. 여그라드는 것 같아요. 그게. 심장이. 혈액이 잘 공급이 안되니까. 심장. 혈액을 공급하는. 주 엔진이. 심장인데. 예. 얘한테도. 부족한거라. 혈액이. 산소가 부족한거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몇 년 동안. 누적이 되어서. 이제. 힘들어지는 상태가. 더. 점점. 심해지는거죠. 그러니까요. 또 어떻게 해야 되요. 해결방법은. 결국은. 숨이 막혔어요. 어디가 막혀요. 피도가 막혀요. 피도가 막히죠. 피도가 막히죠. 목구멍이 여기잖아요. 목구멍이 여기잖아요. 목구멍 하나로. 우리가 숨을 쉬고. 내쉬고 한단 말이에요. 네. 음식도 먹어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하는 일이 엄청 많죠. 네. 기도는 여기. 딱딱해요. 예. 근데 식도 기도가 만나면 여기는 되게 말랑말랑하죠. 그래야 침을 꿀꺽 삼켜보면. 이렇게 하면 기도가 막히고. 식도를 열어서 음식물을 들여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를 막는 동작을 계속해요. 그런 상황이 자는 동안에 막히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막히는 상황이 잠이 들면 기본적으로 근육의 힘이 풀어지죠.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육의 힘이 약해지잖아요. 자연스럽게 입도 버려져요. 그렇지요. 이렇게 숨을 쉬어요. 이렇게 숨을 쉬어요. 막혀서 숨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 막힌 상황을 조금만 열어주면. 이거를 턱을 이렇게 내밀어보세요. 그리고 더 내면 숨이 쉬어져 버려요. 목구멍의 문제이니까 목구멍의 환경을 좁은 환경이 아니고 넓어진 환경으로 유지해주면 되거든요. 평상시에 아무 문제없잖아요. 숨 쉬는데. 평상시에 숨 쉬는데. 밤에 잘 때만. 이만큼 유지가 딱 숨쉬기 적당한 만큼 유지가 되는데. 잘나고 누우면 자꾸 애가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잘나고 누워도 이만큼 유지가 해주면. 유지가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제 이비인호가 하면 수술하자고 덤비잖아요. 그러면 목구멍을 이렇게 뚫어버리면. 그럼 밥 먹을 때, 말할 때, 여러 가지 동작들을 할 때 제한, 장애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섣불리 이렇게 왕창 뚫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손을 대면. 잠깐 몇 달 또는 1, 2년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가 막히는 걸 보면. 혀거든요. 혀는 앞으로도 나오지만 뒤로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을 삼켜보면 혀가 뒤로 가면 기도를 딱 막아버렸잖아요. 혀는 뒤로 잘 넘어가요. 생각보다. 그래서 혀가 넘어가는 거를 어떻게 컨트롤을 못 해요. 그래서 혀가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아래턱에 이렇게. 아래턱을 빼주는 거예요. 그런다고 양압. 이건 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뜨고 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밤새 읽었어요. 몇 번 읽었어요. 잠 안 하셔서 그러셨구나. 다 이해는. 혀 이렇게 보여요. 혀가 커요. 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면 더 잘 넘어가죠. 이렇게 해서. 보세요. 혀 옆에 보면 이빨자국이 많이 찍혀있는 게 보이죠. 되게 커요. 깊게. 그래서 밤새 뭐 보셨다니까 공부는 이미 다 하셨을 거고. 네. 요런 현상을 해야 되는데. 혀가 진짜 그러나. 라고 하는 게. 요. CT 사진인데요. 네. 혀가 이렇게 큰 사람이 있고. 혀가 좀 적은 사람이세요. 근데. 뚱뚱하기로는 이 사람이 훨씬 더 뚱뚱. 훨씬은 아니. 둘 다 뚱뚱해요. 110kg 120kg에요. 그런데. 무호흡으로 따지면. 시간당 10번. 이건 시간당 60번. 엄청 차이가 나죠. 근데 그 차이가 바로 혀. 혀가 과연 비율이 24%냐. 46%냐. 혀 미만 비율이 크면 그렇군요. 네. 그래. 그전에는 잘찍에. 앞으로 누워서 잤거든요. 그때는 코를 너무 다르라고 걸어가지고. 하도 시끄럽다고 나와요. 나는 몰라요. 근데. 그렇죠. 무슨 코를 이렇게 기차박은. 그 설명은 뭐 한가지 크냐고. 그래도 그때는. 힘이. 네. 그래도. 좋아서 그냥. 잤어. 이렇게 잤어. 근데 이제는 못 잤 그렇게. 이게 안돼. 그게 안돼. 그러니까 옆으로 자야 되고. 그래서 혀를 어떻게 컨셉을 할 것이냐가 이제 핵심이죠. 근데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자. 눌러야 됩니다. 어디?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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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를. 눌러. 주세요. 눌러. 잘한다.